끝! 안녕하세요. 삐약쌤입니다. 오늘은 삐약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. 다 같이 기도할게요. 기도 준비! 삐약! 하나님,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기를 원하세요? 아, 네. 주님. 그런 즉,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.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. 하나님, 나라와 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.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,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우리의 호흡처럼 하나님,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어요. 나의 피로를 다 아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소망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에게 해주세요.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매일매일 기도할 거예요. 다같이 약속해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. 아멘